아, 질량이 떴다. 그럼 첫 번째 튀어나와야 되는 게 질량 보존. 두 번째 질량 B입니다. 자, 어? 1대 1이야? 아, 그럼 1g, 1g이면 합침 2g인데? 여긴 7g, 9g이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아, 질량이요? 뭐 같아야 되잖아. 아, 큰 수로 비교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7g, 9g이라면 합침은 16g이잖아. 그럼 여기도 16g이야, 무조건. 근데 1대 1이네? 아, 각각 8g씩 있었다고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 A, B, C에 대하여 뭐가 보여? A는 남아있어요. 자, 8g 있었을 때 7g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1g 반응했고, 이때 B는 다 반응했네. 8g. 그럼 C는 몇 g 나와? 자동 9g이죠. 질량 보존이니까. 여기를 확인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질량 B를 꺼내는 거야.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시험 보는 순간에는 사고가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치? 긴장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질량 B 나왔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어쩌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앞에서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질량 B 쓰는 순간.